유엔이 향후 15년간 범지구적 빈곤 종식과 농업진흥을 위해 추진하는 SDG, 즉 지속가능 개발 목표의 의제로 새마을운동이 채택될 전망입니다. 제70차 유엔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내일 유엔개발계획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주최한 새마을 고위급 특별행사에서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비전을 천명할 방침입니다. 이에 맞춰 경상북도도 전문가회의의 관계자를 파견해 새마을운동을 신농촌 개발 전략으로 제시하는 등 유엔의 SDG 의제 채택을 위한 막바지 노력을 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유엔이 새마을운동을 빈곤 퇴치를 위한 공적 원조 모형으로 관심을 보여온 만큼 의제 선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